어젯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5와 Z 폴드5 등을 공개했습니다. 플립5는 외부 화면이 전 제품보다 2배 정도 커졌습니다. 접은 상태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폴드5는 전작보다 두께는 2mm 정도 얇아졌고 무게도 10g 줄었습니다. 두 모델 다 접을 때 양면이 밀착되도록 접히는 부분이 개선됐는데 삼성전자는 외부 충격을 분산하는 구조로 디스플레이를 설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신제품 공개 행사인 언팩이 국내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스마트폰 매출 가운데 프리미엄 스마트폰 매출이 55%를 차지했습니다. 애플도 하반기에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프리미엄폰 시장을 두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경기 안파로 실적이 부진한 삼성전자가 이번 신제품에 힘입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지도 업계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정연희입니다. 서울의 한 애플 매장 앞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출시 첫날 신제품을 가장 빨리 손에 넣기 위해 개점 전부터 기다리는 고객들입니다.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까지 내고 하루 전날부터 줄을 선 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가 인덕션을 닮았다. 혁신이 없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예약 판매량은 전작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아이폰은 5G를 지원하지 않지만 아직은 5G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소비자들 관심이 새 아이폰 구매로 이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예약은 예약일 뿐 실제 흥행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모델 먼저 출시한 다음에 10월에 1개 모델이 추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따지면 3개 모델이 출시된 올해가 당연히 작년보다 더 수요가 많은 것처럼 비출 수 있다고 아이폰 11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는 종류와 메모리 용량에 따라 99만원부터 203만원까지 미국 등에선 출고가가 전작과 같거나 낮아진 대만에 국내에서는 오히려 같거나 비싸졌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지난해 애플이 현대카드와 함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던 애플페이. 오늘부터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국내 일부 매장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성페이처럼 카드 단말기에 아이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현대카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17만 명의 사용자들이 애플페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아이폰 이용자가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전국 편의점과 백화점 등 NFC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한 곳만 가능합니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한국에선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긁거나 카드 IC칩을 꽂아서 결제하기 때문에 NFC 단말기수 자체가 적습니다. 앞서 애플페이가 먼저 도입된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에 밀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애플페이 출시에 맞서 국내 간편결제 업계의 합종 연행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간편결제 시장을 주도해온 삼성페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고 협력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SBS 박애린입니다. LG전자의 유통 매장인 LG 베스트샵입니다. LG 스마트폰을 판매하던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말 스마트폰 사업 종료를 앞두고 미리 정리한 건데 앞으로는 이곳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팔 걸로 보입니다. 이미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복지몰에서는 애플 기획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LG 임직원몰에서 LG전자 상품 외에 타사 스마트폰을 판매한 건 처음입니다. 삼성갤럭시가 LG 스마트폰과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탑재한 만큼 국내 LG 스마트폰 점유율에 상당 부분을 흡수할 걸로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LG와 애플의 협력 강화는 삼성을 견제하려는 애플과 국내 가전시장에서 삼성과 경쟁 관계인 데다 디스플레이 등을 애플에 공급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도 애플과의 협업을 고려하는 LG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애플은 국내에 이어 북미 시장에서도 LG 스마트폰 보상 판매를 시작했고 삼성도 추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전자 북미 스마트폰 점유율은 10% 정도로 누가 가져가든 최근 성장세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삼성과 애플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미래교회 간식 baş 일 residency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